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5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이익한 생활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생활팀 주제는 윈도우 10 설치 후 꼭 실행해야 되는 사항, 앱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을 이용할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을 중지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확보하여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윈도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니까 윈도우 시작할 때 한 번만에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앱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보를 수신하고 알림을 보내며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앱 프로그램을 말하죠. 필요한 앱을 끄면 속도가 증가되고 전환저럭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환저럭을 위해서 웹그라운드를 끄면 더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앱 설정 방법 윈도우 10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윈도우 10 화면이 캡쳐되어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 세이블 쓰기 때문에 집에 있는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윈도우 10 화면인데요. 왼쪽 하단 보시면 창문 표시 있습니다. 윈도우 10 시작키 있습니다. 이 시작키를 누르시고요. 이쪽 보면 설정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전환위에 설정이 있는데 톱니바퀸 버튼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쭉 나오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클릭하시고 왼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걸 쭉 밑으로 내리시면 앱 사용 권한에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백그라운드 화면이 뜨는데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전체를 크고 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 선택이라고 보시면 해당 앱을 하나씩 크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씩 꺼서 설정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중지 앱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끄셔도 되는데요. 엑스박스 관련된 앱이라든지 게임 앱들은 모두 끄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박스도 MS의 게임기라서 아마 PC랑 연동되는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건 다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쪽 관련한 것도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동할 필요 없기 때문에 끄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요금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특히 필요 없는 앱들은 다 끄셔도 됩니다. 당당 쓰지 않는 것들은 다 끄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보시고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는 끄기로 설정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설정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앱 실행 전체를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여기를 끄셔도 되는데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안 업데이트가 실시간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끄게 되면 새로운 걸 받을 수 없고요. 특히 매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일정 시간 동안 푸시 올림이 많은 앱들은 이걸 끄게 되면 푸시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트위터나 페이스버튼을 활용하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보안이 중요시 되고 사무으로 쓰는 것들은 이걸 다 전체 끄시는 걸 권하지 않고요. 해당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끄시면 되고 개인으로 쓰겠다는 건 한꺼번에 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그냥 자기가 엔터테인먼트 성격으로 쓰겠다 싶으면 전체를 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설치 시 꼭 실행이 되는 상황 앱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윈도우 설정 개인정보 백그라운드 앱에 들어가셔서 전체를 끄셔도 되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사무용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 시스템 리소스를 들잡아먹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원 용량도 훨씬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윈도우 10 할 때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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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